1980년 5.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었다고 증언한 주한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가 국내에 입국해서 증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5.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김 씨는 내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모레 광주로 이동해 5.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시민들 앞에서 증언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. 김 씨는 5.18 당시 전두환 씨의 행적과 관련해 추가로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의 행적과 관련해 추가로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